뭐야, 깜짝 놀랐어. 뭐야, 깜짝 놀랐어. 지금 토리사의 총회 받았습니다. 유재룡 씨는 15초 뒤 30초간 마비됩니다. 15초. 15초. 야, 빨리 와. 자, 이제 마지막이야. 야, 인간이야. 이제 마지막이 없어야 돼. 자, 지금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제 마지막이야. 이 형, 마시자. 하나, 둘, 셋 들어와. 들어야 돼, 들어야 돼. 하나, 둘, 셋. 형, 이제 끝내야 돼. 끝났어. 다 끝났어. 형, 이제 끝내야 돼. 끝났어. 다 끝났어. 야, 이 더러운 것도. 야, 이 더러운 것도. 야, 니가 이거. 내가 형한테 세 방을 쐈어. 야. 와, 좋다. 내가 보여? 보여? 아, 보여? 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나 너무 열매. 아니, 네 방 중에 세, 세 방을 쐈어? 나한테. 형,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 갑니다. 아, 잠깐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 희망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 오케이. 됐습니다. 총력자 이상엽 씨가 아웃되었습니다. 어? 이상엽 씨가 아웃되었습니다. 어? 보석 한계와 보석 반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어? 아, 형, 광수 형. 이상엽, 가운. 아, 아, 안녕하세요. 이상엽 씨가 아웃되었습니다. 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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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нашего. 사악. 보석이 총 다섯 개가 모인 순간부터 총력자들의 이름표를 찾았습니다.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어? 뭐야? 진짜? 천흥영 학교에 침입자가 발생했습니다. 어? 천흥영 학교에 침입자가 발생했습니다. 뭐야, 한 명 더 세요? 침입자? 형, 침입자 뭐예요? 무슨 침입자? 침입자가 있대요. 아니, 누가 천흥영을 썼는데 침입자가 온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상관없지? 그냥 우리 천흥영 학교에 침입자가 생겼대요. 침입자가 발생했습니다. 뭔 소리야? 누구 있어? 제 사회물이 있나? 그러니까.